일로 와봐! 저거 먹자! 가자! 루야 이거 봐! 가지가 엄청 많이 잤어 줄 알았어요! 루야 이거 봐봐! 당근! 일로와! 당근을 먹어볼까? 당근! 이거 뽑는다! 엄청 쬐끄럽다! 어? 먹지마! 먹는 건 줄 알아? 안 년! 흘렁! 씻어서 줄게 아빠! 초민이 당근 응? 그치? 위하주기 딱 됐다 앉아! 예쓰! 아니야, 잘라먹으면 될게 오, 잘 먹네? 와, 당근 향 엄청 쎄 맛도 좀 틀릴거야 이 새끼터 가지고 그냥, 조그맣게 진하고 향이 보여 너무 작아서 잡아서 돌릴 것 같아 아빠, 자꾸 돌려줄게 어, 그래, 그래 저렇게 먹으면 안 돼요 급병들은 너무 작아서 잡아서 돌릴 것 같아 슈프라이즈 슈프라이즈 으악! 왕왕왕왕왕